2020년을 보내고자 합니다.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맞겠습니다. 이번 시험은 2020년 일반이라고 되었지만 정기검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다 정기검정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2020년 9월 27일, 2020년의 마지막 시험이 되겠죠. 실제 이때는 사회시험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역병, 코로나로 인하여 이게 느렸다 줄였다 했던 그런 시험들이 되겠습니다. 시험은 산업안전기사입니다. 그러나 날짜가 변경됐고 해수가 변경됐더라도 시험시간은 변함없이 몇 시간? 3시간입니다. 3시간. 왜 3시간이고 이 3시간이라고 하면 감옥이 몇 감옥이냐 하면 우리는 6감옥입니다. 6감옥. 6감옥인데 한 감옥당 몇 분? 1감옥당 30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 시험 푸는데 원칙은 1.5분이에요. 그렇다고 한 문제 1.5분 동안 풀고 계속 기다렸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5분 정도 배정을 해줬으니까 우리는 1.5 곱하기 20하면 몇 분? 30분이 나오는 거죠. 그래요. 통상 우리는 산업안전기사의 1과목은 안전관리론입니다. 이 안전관리론은 우리 안전의 개혁부터 1장 안전과 생산, 10장 산업안전보건관계법규까지 약 10장으로 이루어졌죠. 10장으로. 왜 10장으로 이루어져느냐 하면 이것은 정재수의 의견이 아니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출제기준에 맞게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출제기준에 의한 것인데 그 출제기준에 의한 것을 이분들이 출제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가연동 문제를 풀어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용은 한번 보고 가연동 문제를 반드시 보셔야 한다. 몇 년치? 10년치 보셔야 한다. 그 이유는 문제은행식입니다. 그리고 1번 한번 해보자고요. 안전관리론은 역시 20문제고 100점이죠. 왜 100점이냐 하면 한 게 5점이에요. 그래서 100점인데 한 문제가 5점씩이다. 100점을 향해 출발하죠. 1번입니다. 라인형 안전관리 조직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요. 우리 시험은 대개 틀리는 것은 이게 많이 나오죠. 옳다는 것은 맞는 것을 골라라. 참 이게 어려운 거죠. 맞는 것은 보겠습니다. 1번 안전에 관한 기술축적이 용이하다. 라인형은요. 사장이 장부치고 북치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안전보다는 뭘 우선해? 생산을 우선하니까. 이거는 될 수 없이 이건 무슨 형? 바로 이거는 스태병에 적합한 조직이 될 것입니다. 2번입니다. 안전에 관한 지시나 조치가 어떻게 신속해져요? 왜? 사장님의 말이 곧 법입니다. 루이 14세만 짐이 국가라는 것이 아니고 실제 바로 라인형 조직의 CEO가 같은 입장이에요. 답은 벌써 2번이 나왔습니다. 제가 항상 그럽니다. 실제 2번이 답이더라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일단 가보겠습니다. 조직은 전원을 자율적으로 안전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다. 그러면 조직의 전원이니까요. 모든 안전조직의 전원을 자율적으로 참여시키는 건 뭐예요? 라인 & 스태프가 되겠죠. 라인 & 스태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한 다툼이나 조정 때문에 통제 수습이 복잡해져요. 역시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는데 역시 라인 & 스태프 혼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렇다면요. 답은 2번인데 해설을 보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을 보니까요. 라인형 안전조직 해설을 딱 해놨어요. 라인형 안전조직에 보면 어떻게 되느냐? 장점입니다. 단점이 있어요. 장점. 안전에 관한 명령 지시는 생산 라인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히 실시됩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답 2번으로 나왔다. 그럼 여러분의 시험에도 답은 항상 뭐다? 2번입니다. 왜? 문제은행식이기 때문에 2번이 제가 3번이 될 수가 없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중소기업에 활용되고요. 단점입니다. 안전조직 위반이 되어 있지 않아 내용이 빈약하고요. 또 안전정보라든지 기술축책이 어떻습니까? 불가능한 조직이 바로 라인형 조직입니다. 간혹 이것은요. 실기필탑형의 라인식 조직의 장점을 쓰시오. 한 가지 정도 쓰는 것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교재 1다이 31쪽이었습니다. 2016년부터 제가 4년 동안도 대략적으로 찾아왔을 때 기사와 산업기사의 구분 없이 몇 번? 9번이잖아요. 지금 끝까지 몇 번? 10번이 출제됐다. 여러분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틀림없이 나옵니다. 내가 안전관리 조직에서 시험 문제가 안 나온다면 제가 책임을 짓게 반드시 다음에 또 그대로 나온다. 꼭 기억합니다. 합격자의 조언입니다. 이번 시험에도 틀림없이 출제 예정 단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똑같이 안 나오더라도 다른 문제라도 반드시 안전조직의 라인형 스텝이나 라인스텝 원형에서 반드시 어떻다? 출제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2번 가겠습니다. 2번은요. 참 멋진 것 같아요. 2번은 레윈 또는 레빈이라고 해요. 레빈은요. 인간 행동의 특성을 다 같이 표현하였다. 변수 P가 의미하는 것은 그래서 인간의 행동은요. 바로 인간의 행동 E는 바로 어떻게 해서? F. 이것도 E라고 이렇게 해서 사실이 뭐예요? B예요. B. B. 인간의 행동 B는 이거 E가 아닙니다. E가 아니고 뭐다? B라는 걸 꼭. 인간의 행동 B는 FPE예요. 이렇게 공식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F는 상수라고 하기도 하고 간수라고 하기도 해요. 간수. 그 다음은 뭐예요? 이거는 개성이라고 해요. 개성. 개성이니까 성격이 될 수도 있고 소질이 될 수도 있어요. 인간 행동 BFP는 이거는 뭐가 돼요? 바로 환경이 돼요. 환경. 이 환경 중에도 이거는 뭐예요? 쉽게 말하면 생리적인 그런 환경이라기보다는 그렇죠. 생리적인 환경. 인간에 대한 환경을 말하는 거지. 이것이 우리가 기온이라든지 대기라든지 수질을 나타내는 그런 환경이 아니죠. 그럼 보겠습니다. B는 행동 요거죠. 그 다음에 2번이 뭐 답이네. 바로 소질. 얘가 바로 P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환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E가 되는 거죠. 함수 바로 F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고 역시 이 문제 시험에 나왔던 틀리없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꼭 기억을 합니다. 그럼 다 나오냐? 이걸 조금 더요. 레빈의 법칙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제가 그림으로 그려봤는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B는 인간 행동이도 P는 인간이고 E는 환경이고 F는 어떻게 함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P는 person, 인간이라고 그러기도 할 수 있고 바로 성격, 지능, 관광운동 기능, 연령, 경험, 뭐야. 역시 소질이라고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이렇게 소질. 그 다음에 이 환경은 대기나 수질이나 오염 이런 환경이 아니고 뭐다? 바로 심리적 환경을 나타내요. 그래서 조직 내 인간관계, 기계나 설비, 온도미, 습도, 조도, 먼지, 소음도 포함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심리적 환경에 얘들이 습도라든지 조도라든지 먼지 대비로 심리적 환경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꼭 잘 기억하고 이거는 역시 이 문제도 바로 2016년부터 2020년 8월 20일까지 무려 몇 번? 역시 9번씩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 세 번째 문제는요. 사실 근간에 와서는 잘 나오지 않았는데 역시 10년은 봐야 된다고 제가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 문제도 한 번 나오는데 원래 YK라고 해도 유타카 코아테의 성격 검사에 오른 것은 그런데 이거예요. YK의 성격 검사에 관한 상황으로 오른 것은 뭐냐 하면 CC-형은 적응이 빠르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이제 MM-mini SSPP는 D장에 가서 제가 상세하게 어떻게 할까 해설로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알아둘 것은 CC-형은요. 바로 이게 다섯 가지 유형 중에서 매우 적응이 빠른 형이 되겠습니다. 바로 보면 요게 바로 CC-형의 성격입니다. 보면 어떻게 되겠냐. CC-형은요. 작업 성격 인정으로 요거죠. 운동 및 결단이 매우 빠르고 기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응도 빠르고 단 세심하지 않습니다. 내부 집중이 부족하고 진공과 자신감이 강하게 되겠습니다. 적성 직종 일반적 성향으로요. 대인적 직업에 적합한 직종이 바로 CC-형이 되겠습니다. 창조적 관리자 직업에 적합하고요. 변화 있는 기술적 가공 작업에 적합하고 변화 있는 물품을 대상으로 불연성 작업에도 적합한 것이 바로 뭐다? CC-가 되겠습니다. 역시 우리 교재 1-111쪽에 있습니다. 얘는 어떻다? 상당히 오랜만에 나왔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이거는 실기 역시 필답형에도 출제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재해 예방의 4원칙이에요. 재해 예방의 4원칙은 보니까 1번 손실 우연원 원칙 맞는 말이고요. 사전 준비의 원칙 이런 거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답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예요. 재해 예방 아닌 것으니까. 답은 2번이고요. 그래도 확인을 계속하자. 원인 계기의 원칙 또 원인 계기를 가져오는 건 원인이 연결된다. 그러니까 원인 연계의 원칙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대책 선정의 원칙 그렇죠? 재해는 반드시 대책 선정이었습니다. 하나가 더 있다면 뭐가 없을까? 4원칙이니까 예방 가능의 원칙이 없네요. 그래서 답은 몇 번? 바로 2번. 그럼 4가지 쓰라고 하면 손실 우연원 원칙, 원인 계기의 원칙, 대책 선정의 원칙, 손실 우연원 원칙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방 가능, 손실 우연, 원인 연계 또는 원인 계기라고 했어요. 대책 선정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교재 역시 2010, 2020년에도 계속 출제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합격자가 이런 얘기해서 반드시 이번 시험에도 출제 예정입니다. 적어도 하나 보태겠습니다. 어디에도 나온다? 실기필다병에도 곧잘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재해 발생할 확률은요. 재해 발생할 확률은 개인적인 특성이 아니라 그 사람의 종사하는 작업의 위험성에 기초한다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재해 발생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종사하는 작업의 위험성에 기초한다는 이론을 가지고 뭐냐 하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바로 기해설이라고 합니다. 기해설. 다 보면 기해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암시설이라는 것은 암시를 준다고 하잖아요. 이런 거예요. 겁쟁이에요. 한 번 재해를 당한 사람은 겁쟁해야 되거나 신경감인 등으로 재해를 유발하게 된다는 설을 가지고 우리는 암시설이라고 합니다. 암시설. 그 다음 두 번째요. 경향설이라는 것은 타고날 때부터 소질적으로 좀 타고난 걸 가지고 우리는 경향설이라고 해요. 보면 근로자 가운데 재해가 빈 바는 소질적 결함자가 있다는 설. 이게 미숙설은요. 말 그대로 아직까지 뭐가 숙련이 덜 뗀는 걸 미숙설이라고 합니다. 여기 답은 바로 뭐다? 기해설이다. 그럼 조금 더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해설을 어떻게 해설이 그렇죠. 해설 여기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6번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6번은 어떤 문제냐. 타인의 비판 없이 자유로운 토론을 다량의 독창적인 아이들을 이끌어내고 대안적 해결안을 찾기 위한 집단적 사고기법이라고 했어요. 이것은요. 제가 엄청 강조하고 우리는 해이 때 이런 방법을 써먹는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 이제 안전을 좀 했으니까 우리는 수준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바로 이걸 가지고 무엇이죠.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뭐가 있다. 아이디어가 있다고 그랬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뭐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걸 가지고 우리말로 굳이 얘기한다면 집중발상법이라고 한다. 보겠습니다. 해설 집중발상법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해요. BS라고 그러기도 하고 한 6에서 12명 정도의 구성원으로 잠재의식을 일깨고 자유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자는 아이디어 개발기법이고 바로 오스본에 의해가서 1941년 개발된 바로 기법이 뭐다. 브레인스토밍입니다. 이 브레인스토밍은 또 네 가지 법칙이 있어요. 첫째 뭐에 가있어요. 왼손에 비판검지, 자유분방 또는 뭐가 있어요. 대량발언 또 뭐고 마지막 뭐고 있는 수정발언 등이 있습니다. 꼭 잘 기억합니다. 브레인스토밍의 사원칙이 아닌 것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곱번째입니다. 일곱번째는 재해의 강약을 의미하는 강도율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강도율이 벌써 구해져서의 7인 사업장에서 한 작업자가 평생 동안 작업한다면 일곱번째는 벌써 이렇게 말이 강도율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